빌보드 1위 가수 1위 가수 입장! 입장 축하합니다. 아 1위 가수를 부르시라니? 와우 정말! 생일 축하하고 너는 생일날 빌보드 1위 그거 안 나? 생일 선물 제대로 받았네. 선물이 필요 없겠네 종국이. 약간 이거는 말만 많이 안 들을 필요 없지. 각자의 선물을 해줍니다. 1위가 선물이지 뭐. 친구의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 내 인정에서. 아 뭔 일이래 이거. 오늘 딱 공식적으로 뜨거운 거야 9월 1일? 오늘 난 격견되어다 진짜. 목요일날 들걸 아마? 그게 딱 공식적으로 차트에 딱. 토요일날인가 그렇다네요. 아이고! 아 죄송합니다 빌보드 1위 가수 너를 깨닫게. 아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수고 한마디 하세요. 네. 기가 막힌 소감이었습니다. 예. 아니 빌보드 1위 가수한테 이렇게 해도 돼? 자리가 없고 이거. 내가 앞선 1위 가수 지금 6명 앉아있어요. 아 건강이 좋아졌다. 다들 어땠어요 어제? 저 어제 침착하게 일찍 자가지고. 건강해지죠. 나도 늦게 잡혀가지고. 나도 어제 남준이가 보내준 거 보고 바로 한 병 깐 다음에 드림킹하고 잤다. 아니 톡방에다가 제가 뜨자마자 보냈는데 아니 반응이 없어 다들. 자고 있어?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울고 있었어 미안해. 나는 오늘 뜨는지 솔직히 몰랐어. 나도 근데 난 화요일 날이 나는 오늘일 줄은 몰랐어. 날짜 개념이 없으니까. 나 오늘 저녁이 뜨는 줄 알았어. 오후 1시 반 이럴 때 뜰 줄 알았어. 근데 그랬으면 죽겠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. 갑자기 은퇴하고 싶어셨어요? 지금 발표에 은퇴 시. 스키스루 레전드다. 죽을 때까지 막 깔라고요. 종신사람 종신사람. 오늘 뭐 한잔 할거에요? 그럼 어떡해요. 끝나고 뭐. 한잔하지. 끝나고 짧고 빠르게 마시고. 하지만 빌보드에 1위 가시는. 오한치를 막지 못했다. 오한치? 한 번 해야지. 짧게 하고 끝내잖아. 오늘 한 번 뭐해요? 했던 것들. 얘네. 노물들이. 노물들이.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. 아니야 뭐 우리 초심짢기 프로젝트 하는거지. 1위 한 순간에서. 조심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아니 얼마 보였어요 형. 빌보드 1위 가수가 딱. 그날. 데뷔곡을 연습한다. 와 진짜. 형 그거 가사로 써야. 어떻게 써. 나 오늘도 노몰드림을 연습했지. 뚱뚱뚱이로 써. 그것도 웃기긴 하다. 1위 한 달에 연습하는거. 되게 재밌는데. 아 진짜. 연습했네요.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. 계속 뉴스 보면서. 진짜. 못잤어. 진짜 진짜 대단하다. 여러분 진짜 대단하십니다. 진짜 대단합니다. 뭐가 대단해요. 빌보드 1위 가수겠죠. 아 진짜. 와 진짜 공연 너무 하고 싶다. 이거 보니까. 와 진짜 이런게. 행복 아닐까? 무서워. 야 지금 다르게 다가오는지 아 Sp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